이 자리에 맵다 오, 진짜 아퍼 나도 아퍼 너 때문에 다 했잖아 큰 거를 내가 하겠다 으아 얘들아 살려줘 또 여기 간쳤다 머리 같은 것 발톱 같은 것 엄청 무서워 시시 바로 마틸걸 으아 살려줘 시시 살려줘 안짓걸 네 시시 맛있게 먹을게 이제 ها 다 푸 푸 푸 푸 푸 푸 푸 푸 푸 사라인 정전 정전 자리